역행렬입니다 먼저 항등행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등행렬은요 대각선의 모든 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x2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3x3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랭크하고 베이시스로 좀 개념을 확장한다면요 하나의 베이시스, 하나의 베이시스가 있을 때 여기 좌표로 보면요 xy축의 가장 기본 되는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좀 복잡한 것 같다 우리가 덧셈에서요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빼면 0이 됩니다 곱셈에서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되잖아요 이때 0이나 1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항등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행렬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어떤 A의 역행렬을 구하고 싶어요 그 A란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습니다 그게 항등행렬이 나올 경우 이 곱해진 행렬을 우리는 역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역행렬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1, 0, 0, 1이 나오면 이게 바로 역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곱해봤습니다 곱해서 이게 1, 0, 0, 1이 되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로 한번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푸는 방법은 모르셔도 돼요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1번씩 3번씩 있을 때 하나에다가 D를 곱하고 3번씩 B를 곱해서 서로 빼주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2번씩에다가 D를 곱하고 4번씩에다가 B를 곱해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F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각 E, F, G, H가 다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AD-BC분의 D-B-GA로 됩니다 요게 AD-BC로 나눈 값을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A-BC가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원래 A행렬이 ABCD였잖아요 그러면은 역행렬은 AD-BC로 모든 값을 나눠주시고 먼저 A하고 D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BC에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앞에 풀이 방법은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행렬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모가 0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0이 될 경우 바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판별식 혹은 discriminant라고 정의를 하며 D라고 씁니다 D는 AD-BC고요 이게 0이 되는 상황은요 역행렬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0이 아니면요 역행렬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판별식 판별식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행렬식하고 판별식 요거 두개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판별식부터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2 곱하기 9 마이너스 3 곱하기 6 0이 되죠 그러니까 A의 인버스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B같은 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6 빼기 5 해서 1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바로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AD 마이너스 BC 판별식이죠 분의 1 순서 바꾸기 3, 2 그 다음에 부호 바꾸기 이렇게 됩니다 아까 AD 마이너스 BC가 1이니까 1분의 1에 3, 5, 1, 2가 됩니다 그러면 3, 5, 1,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행렬을 곱하면요 1, 0, 0,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3, 3x3 매트릭스까지 보통 역행렬을 구합니다 근데 뭐 실제 손으로 푸는 일은 많이 없고요 가끔 뭐 시험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때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차 정도는 직접 손으로 계산할 일도 많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행렬들은 손으로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오늘 역행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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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